아이들이랑 같이 타는 건데 스피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근데 저것도 세게 달리다 넘어지면 남자들 다 급실망 넘어질 일은 절대 급실망 재밌겠다 근데 저런 거 있으면 확실히 애들 데리고 가도 재밌겠다 아이들도 옆에서 같이 타더라고요 난 여기까지 왔는데 산토사섬도 왔는데도 이걸 모르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돌싱 투어가 딱 맞아 끼처럼 그냥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각종 방법이 쉽고 한국말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일로와 일로와 가게 돼 한 번 타임 약간 자동차 봅슬레이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나이스 타임 브레이크 당기면 그렇게 하는 건가? 네 오른쪽 맞아요 재밌게 했네 재밌게 했네 아 늦었어 출발 늦었어 아 늦었어 출발 늦었어 아 아 내 뻘게 느려 아 이 길걱 막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견제에요 견제 하나 둘 여기 다른 나라에서 이거 터봤는데 진짜 친구들끼리 저희가 타기에는 너무 재밌어요 은근히 승관 생기거든 자, 여기서 한번 달리고, 이거. 자, 트랙 한번. 자, 트랙 타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인을 뺏겼어요, 인을 뺏겼어요. 인 코스, 인 코스. 아, 인을 뺏겼어. 박진아놉시다. 오, 여기서 코 만지다가. 코 만지마, 트랙 타고. 이제 놔버리니까. 너무 좋아. 너 지금 코스가 너무 우울해. 고강하게 서러웠어. 이거 우연히 승부에서 생기는 거죠?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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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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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생각보다 코스는 길죠? 꽤 길어요. 오, 뭐야. 잘하네. 뭐야, 뭐야. 자, 여기 조심해야 돼. 자, 여기 조심해야 돼. 바보처럼 내 뒤로 들어왔어.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몰랐어요, 나는. 난 몰랐어요. 라보야, 옆을 잡아. 내 뒤로 들어오면 어떡해. 아, 따라갔다가. 이게 뭐야. 이길 수가 없지, 지금 형을 따라 들어왔는데. 몰랐어요. 그냥 저기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알았어. 그냥 동네 일중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중간에 내가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그거 만지다가 갑자기 섰어. 아, 이거 재밌는데? 괜찮으네요. 너무 재밌어. 네, 애들도 탈 수 있고. 꼭 다시 잡으시죠. 잠깐 재미있는데 많이 감사합니다. KBS. 몇일인지 바다가 가장 소녀나 해서